글로벌 케이팝 아티스트의 탄생을 위해 상상 속에만 있던 공간이 현실로 구현된 꿈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인생까지 달라질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에 관해 들어온 느낌 뭔가 디디의 시작이구나 시스템의 탐지 속에서 공동의 운명체가 되어 모두가 잘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 진짜 이게 진짜구나 치열한 전투장에 와있는 느낌? 피가 끓는 그런 느낌? 내가 여기서 진짜 뭔가 해보겠다 아 여기 남고 싶다 무조건 살아남아야지 나의 선택으로 생존자가 결정되는 이곳은 바로 아이렌드입니다 아uel앤드입니다 아uel앤드드 아uel앤드 감사합니다.